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의 출연을 마다하진 않는 분위기인데요. 영탁이 12월 15일에 고성희망 드림콘서트에 출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눈에 띕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길 간다. 내 사람 내 팬이 있는 한 열심히 노래하겠다. 이것이 바로 영탁의 진심인 듯 한데요. 그 엄청난 논란 속에서도 꿋꿋했던 것도 거센 비난 속에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영탁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내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져도 모자랄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런 공연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정말이지 크게 한 번 화가 났다가 아무리 영탁의 만행을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결국 아는 사람만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듯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는 영탁은 오늘도 역시나 변함없이 콘서트를 한단다. 시간 지나니 또다시 기어나오는 꼴을 봐야 한다니 그런데 이건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빠른 게 아니라 자숙하러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게 함정. 지방 사람들은 영탁 막걸리 사건도 사재기도 모르나 가수 온다니 좋단다. 영탁이 과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멋진 공연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죠. 국민 위로는 뒷전, 돈 벌려고 노래하는 인간이라는 거려. 제발 안 보이는 데서 노래하고 눈에 띄지 마라. 국민들을 돈 벌이로 보는 나뿐인가나. 이렇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얼굴 알리고 노래 알려서 번 돈으로 자기 실속 다 챙기던 영탁, 그 곁에 오로지 자기 가수 지키겠다는 팬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가 잘못된 지조차 모른 채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팬 문화 형성을 이어가겠다. 고 약속했죠. 그렇게라도 영탁의 엄청난 논란을 잠재우고 덮어주기 위해 팬들은 한 달 새 찍어내듯 봉사활동을 펼치고 그걸 또 자랑이라도 하듯 언론으로 열심히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쁜 짓하고 이미지 메이킹하려는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의 정말이지 속된 수법과 너무나도 닮아있는데요. 최근 영탁 관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정말이지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선행? 선행이 비행이 되어버린. 왜냐고요? 선행은 한 사람, 받은 사람, 지켜보는 사람, 셋 모두가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사과나 자숙은 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을 외면하고 사재기도, 예천향조 갑질 논란도 자신의 일이 아니냐 태연한 가수나 팬들? 그 팬들의 선행? 과연 그게 선행입니까? 제 눈에는 비수처럼 느껴지네요. 저렇게 덮으려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진정성이란 것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지만 진정성이 없는 걸 넘어서 만행같음. 중소기업 예천막걸리 어렵게 만들어놓고 어울리지 않게 무슨 기부야? 평소에 기부도 안 했던 돈타기 연이어 기부를 하다니 그런다고 그 죄가 덮어지나? 하라는 자숙은 안 하고 하는 짓마다 팬들 앞세워 국민들을 우롱하고 더 환하게 만드네. 지가 유명인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사나 봐. 기부해서 국민들에게 관심 얻어보겠다는 보이기식 기부. 누가 좋게 본다고. 영탁 방송에서 제발 보이지 않기를.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 어떤 선행도 이제 가식으로 보인다. 기부로 죄를 덮을 수는 없지요. 죄는 죄고 기부는 기부죠. 또 기부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재기에서 돈 벌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작은 막걸리 공장에서 150억 요구해? 에이 돈 밖에 모르는 놈. 중소기업 망쳐놓고선 내 사람 내 사람들 어르고 달래서 팬들 주머니 돈으로 지가 생색내기하네. 국민들의 눈과 귀가 곧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치 못한 타이밍. 이미 대중들이 등 돌린 지 오래됐네요. 그래도 요즘 테레비전 안 나오니 살 것 같네. 사과는 안 하고 기부는 무슨 썩어빠질 기부냐? 그런 걸로 잘못을 무마해보자는 신보냐? TV 틀어 영탁 나오면 바로 채널 돌려버린다. 이제 영탁 소리 들으면 소름 끼쳐. 우리는 기억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잊혀지면 절대 안 돼요. 영탁만행이 묻혀지면 나쁜 사람 세상이 되지요. 영탁막걸리 양조회사 패소 음원사직이 몰랐고 음해조직 있다. 모 유튜브 방송에선 죄송하다. 무엇이 진실이건 어찌 됐던 본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사과하고 주변 정리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했죠. 기부도 좋고 승소도 좋고 사재기 논란 난 몰랐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어찌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이 본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혐의 없음 몰랐음 한결같이 나아가는 영탁씨 대단함은 인정? 트롯맨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은 사실을 떠나 어쩌면 진정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통감한다는 그 한마디 말을 기다렸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영탁 이제 그 용서의 기회도 희망도 늦은 듯한데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용서를 빌고 오해는 풀어야지 않을까요? 연예인들의 습성상 또 시간 지나면 잊혀졌겠지 슬금슬금 기어나오겠지만 그렇게 잊혀져도 되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고요. 영탁이 바로 가요계를 발칵 뒤집었던 음원사재기의 중심에 있었고 영탁 막걸리 또한 영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었던 터라 남의 얘기만은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영탁 자신만은 이 일들과 전혀 무관한 듯 아무것도 관계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뻔뻔해서 그런 건지 일부러 모른 척 포커 페이스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누군가 덥고 누군가 잊혀질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영탁의 뻔뻔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탁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바로 영탁 막걸리의 150억 논란 사건의 핵심입니다. 영탁 어머니는 모델료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이라는 계산하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돼지 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의 기둥 내 모퉁이에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했죠. 이 사실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탁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영탁 엄마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더 괘씸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영탁은 끝까지 나물나라 버젓이 방송활동을 감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의 기만 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며 도리어 적반하장 고소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죠. 그렇게 재판까지 가겠다 예고원 영탁의 행보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어땠냐고요.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던 듯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몰랐다고 한데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만약 영탁 엄마의 잡힐 메모가 거짓이었다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되리 하지만 영탁은 그 이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진실은 잊혀져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진실이 이대로 묻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짚어내야 할 일들일 겁니다. 영탁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숨기고 싶으면 숨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탁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